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즐기고 계시죠? 목소리 잘해요 한 번 더! 좋아 좋아 저기 그때 있는 여러분들도 즐기고 계시죠?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공연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저희 보고 싶었던 만큼 소리 줄여줄 수 있을까요? 좋아 좋아 여러분 이제 끝 곡 딱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끝 인사 드리기 전에 저희보다는 조금 어리지만 15주년을 맞은 잉크 콘서트 신심으로 출배드립니다 잉크 콘 잉크 콘 잉크 콘 잉크 콘 잉크 콘 그래요 오늘 함께 해보니까 또 오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멤버들 예 불러봐 주신다면 진짜 불러봐 주신다면 언제든지 돌려오셨습니다 내년에 다시 옵시다 그럴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잉크 콘서트에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 뵙길 저도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께 이제 각자 끌인사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부터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저는 아까부터 온라인상채되는 인컵콤니스터드 오늘 여러 아티스트 무대분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는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재밌네요. 정말 오늘 공연 너무 재밌었고요.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아직 한 곡 남았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즐겨주셔서 알겠죠?